어제는 날이 따스하다 못해 덥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24.4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대구의 기온이 14도에서 시작해서 한낮에는 18도까지 기온이 더디게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한풀 꺾이는 이유는 바로 비가 내리기 때문인데요. 우리 지역은 오늘 아침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구와 경북에 5에서 20mm,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안동과 구미가 12도, 상주는 11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구미가 17도, 울지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비와 함께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겠고요. 서부지역 상주와 문경의 낮 기온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중부지역도 15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일부 북부지역은 오늘 밤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은 내림새로 돌아서겠고, 토요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